네 여러분 바로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장을 보시죠 B는 야구 경기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다시 복습을 한번 해 볼게요 첫 번째로 그 영향을 미치다 그쵸 어디 어디에 영향을 미치다 이게 이제 한국어로 제일 자연스러운데 음 이거를 이제 아무래도 우리가 써먹을 수 있도록 외우는 게 좀 더 좋잖아요 그래서 무언 무엇을 이라고 하고 뭐라고 한번 해 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아이디어가 안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께서 제가 아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affect는 어디 어디에 영향을 미치다 라는 말인데 뒤에 바로 목적어 등장 이렇게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디에 라는 말이 동서로 쓸 때 안 들어간다는 거죠 to 이런 거 없어요 자 그러면 B는 야구 경기 이렇게 시작할 텐데 자 은는이가 찾아서 주어 찾으면 B가 주어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가 동서입니다 일단 B라는 단어는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rain입니다 근데 이게 일반적인 B를 당연히 얘기하지 않겠죠 얘네끼리 얘기할 때 한국 사람들은 이제 특정 B나 불특정 B나 B라고 그래요 그렇지만 쟤네들 언어니까 쟤네가 봤을 때는 이번에 오기로 한 그 B가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the rain으로 시작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럼 ~~할 것이다 를 먼저 넣어서 will 하고 그 다음에 affect 를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자 여기까지 잘 되셨죠 그러면 지금부터 뭘 바로 해야 됩니까 뒤에 바로 목적어 등장 즉 야구 경기란 말이 그대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뭐 특정 야구 경기에 특정 때 내리는 B가 특정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당연히 여기도 the baseball game 이라고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the rain 급이 will affect 이게 동사 부분이고 나머지는 이렇습니다 자 그래요 1번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2번으로 가볼게요 2번은 그 약은 그녀의 증상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마치 이거는 그 약이 별로 효과가 없었다라는 얘기 같네요 지금 보니까 어 일단은 그 약이라고 해 보겠습니다 이게 주어니까요 영향을 주지 않았다가 동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the medicine 으로 일단 주어 박아 놓고 그 다음에 영향을 주다 그러면은 사실 affect 를 과거로 바꿔서 affected 라고 하면 되는데 영향을 주지 않았다니까 이거를 부정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럴 때는 당연히 뭐가 들어가야 돼요 뭐 일반 동사 같은 경우 그 부정 이런 거로 바꿀 때는 두 라는 게 들어가서 개입을 하죠 그리고 걔가 시제 같은 걸 다 나타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부정까지 같이 붙이고 그 뒤에는 그냥 동사 원형만 쓰는 겁니다 그래서 did not affect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did not affect 이렇게 자 그러면 the medicine did not affect 하고 그녀의 증상 her 증상이란 단어 기억나시죠 symptom 이렇게 그리고 뭐 한국어로는 그녀의 증상이 하나인지 여럿인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만 가지고 영어로 쓰세요 그랬는데 이렇게 썼어요 맞는 겁니다 근데 그 원문에는 s 가 있긴 있었어요 그런 거는 한국어로 표현이 안 됩니다 잘 뭐 이거는 언어 차이예요 그래서 그 약 영향 주지 않았다 하고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여러분 did not affect 이런 거 잘 하셔야 돼요 무엇보다 기본이 항상 중요해요 기본 자 그리고 3버를 볼까요 새로운 법률은 경제에 큰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그 효과를 가져오다 음 일단은 새로운 법률이라는 말이 주어니까요 그 다음에 큰 효과를 가져오다 이거를 이제 만약에 영어를 쓸 때 동사를 쓰면은 이러면 돼요 새로운 법률 will affect 이렇게 동사를 써 버리시면 뒤에다가 the economy 라는 목적어만 넣으면 끝납니다 근데 이게 그게 아니었죠 그 효과라는 effect 라는 명사를 가지고 썼었어요 그 제가 그대로 한번 복귀를 해보면 음 새로운 법률 이거는 어 이미 제정된 어떤 법률을 가지고 지금 당연히 그럴 거라고 예상하는 맥락이라고 보아 the new law 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새로운 큰 효과를 가져오던데 이게 뒤에 이렇게 나섰어요 요렇게 들어갔었던 거 기억나세요 그쵸 will have 이렇게 have 같은 단어는 되게 뜻이 많습니다 그냥 이거를 어떤 뜻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have a effect 라는 말을 아셔야 돼요 그냥 그러니까 이 뒤에를 붙여 보면은 will have a 하고 큰 효과니까 big effect 그 다음에 어디어디 에란 말로 요게 들어갔었죠 여러분이 아예 외우시려면 얘를 외워야 됩니다 이렇게 have a big effect on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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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놓고 어디에 큰 효과를 뭐 어디에 큰 효과를 뭐 주다 뭐 이 정도로 차라리 외우세요 그래야 앞에 will 붙였을 때 바로 이렇게 연결을 쓸 수가 있습니다 will have a big effect on 이래야 어디에 진짜 큰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뒤쪽에는 경제니까 the economy 입니다 새로운 법률이라는 주어 여기 있고요 큰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말을 이렇게 표현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 on이 이제 한국어 조사에 가깝고 the economy 는 경제를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복습을 하니까 훨씬 낫죠 자 그러면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이죠 어 그 약의 효과는 즉시 나타났다 자 먼저 그 약의 효과 물론 이렇게 써도 됩니다 이렇게 써도 누가 안 잡아갑니다 근데 이제 영어 원어민들이 이런 거를 쓸 때 뭘 쓰는 걸 또 좋아하죠 바로 효과라는 말을 먼저 쓰고요 뭐 뭐 의라는 말은 얘를 많이 쓰죠 그쵸 하고 the medicine 이런 식으로 이렇게 the effect of the medicine 까지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즉시 나타났다인데 이거를 말 그대로 표현하려면 나타나다 라는 동사를 써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럼 나타나다 그러면 영어에는 사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appear 이런 겁니다 그걸 써도 됩니다 the effect of the medicine appeared immediately 이래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음 걔네가 이거를 쓰는 방식에 또 다른 게 있죠 뭐가 있냐면 뭔가 즉각적인 즉시적인 이라는 형용사를 씁니다 그게 immediate 였어요 그리고 이게 그냥 그렇더라 약의 효과가 그렇더라 라고 서술해 주는 식으로 이렇게 비동사를 넣으면 끝나죠 so the fact of the medicine was immediate 이렇게 나타나시면 이렇게 쓰시면 일단은 한국어의 저어감과 제일 되게 비슷합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쉽게 알기는 좀 어렵죠 얘가 주어고요 그 다음에 즉시 나타났다 라는 말을 한 번에 옮긴 거는 아니고 좀 다르게 바꿔 본 겁니다 이거는요 The fact of the medicine was immediate 이런 식으로 오케이 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되게 짧게 끝냈어요 제가 일부러 저번 시간에서 아예 뒤쪽으로 붙여서 영작을 하느니 새로 찍어 가지고 올리는 게 집중을 더 잘하시겠다 싶어 가지고 오늘 거 보시고 또 나만의 문장 만들기 제가 교재에 그런 거 진짜 많이 써놨거든요 그래서 chat GPT와 함께 내 문장 만드는 연습도 많이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